아기같이 저기에서 머물러 안 따라가니까 여기도 있네 저기 전부 머물러서 보는 거예요 어린이박물관이 있네 여기 어린이박물관 따라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푸드커피예요 푸드커피 군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여기는 완전히 어린이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왔습니다 점점 시간에 왔습니다 이제 숙망이 없다리 사장님은 그냥 cartoons plano 이곳은 decim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